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포직스 에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윈도우를 포직스 방식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 엔진을 켜 놓은 것은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포직스 에뮬레이터 포 윈도우 정도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시그윈이라는 것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쓸 겁니다 git 이라고 하는 이 버전관리 도구가 있어요 git-scm.com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는 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깔려요 git-bash라고 하는 저는 이걸 요즘에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git-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켜 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켜게 되면 여기에서 내리는 명령은 여러분의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여러분의 윈도우 머신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파일을 만든다든지 디렉토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윈도우 방식이 아니라 포직스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git-bash라고 하는 저런 창을 띄우고요 pwd를 했을 때 현재 우리는 c드라이브 밑에 users 밑에 20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다는 뜻이고요 ls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이 출력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제 성공적으로 에뮬레이터를 설치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하는 수업의 내용은 이 에뮬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